보그 파우치 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헤어밴드 거든요 머리 이렇게 아 안보이는구나 요런식으로 귀엽지 않아요 여기서 고무단을 이만큼 뜰 거에요 저는 이 실이 좀 예쁘더라구요 트위드가 박힌 이 실이 예쁘죠 까베기 잡기 보그 하실 때 제일 많이 뜨시더라구요 이거를 약간 파란색이랑 청록색 오묘하게 섞여 있는 어떤 실을 쓰고 있냐면 보그를 꼭 해야 되요 이렇게 물으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그로 입문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 보그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육태를 했습니다 방금 저 요새 요거 먹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얘가 알코올 5.4% 에요 그래서 같은 맥주 한 캔을 마셔도 알코올 가성비가 좋다 이런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그 보그 중간 과정 영상 찍으려고 그동안 보그 영상 안 올라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너무 바빴어요 영상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보그 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힘들었고 지금 중간 과정 중간은 아니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 8월 달에 끝나니까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3분의 2 과정을 약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구요 보그 파우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작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4개 근데 조끼를 하나 더 한다 치면 총 5개를 할 건데 그중에 한 개는 아예 시작을 안 했고요 4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를 쓰는지 또는 어떤 작품을 선택했는지 이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이거 뭐냐면 헤어밴드 거든요 요기 이제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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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 요 뭐지 고리로 이렇게 딱 묶어야 되요 아직 이거 마무리도 안 했네 나 이렇게 딱 묶으면 이제 헤어밴드 보그 하시는 분들 많이 뜨시는 거 헤어밴드 요렇게 딱 바느질 해서 요거를 딱 요렇게 딱 되는 헤어밴드 근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뻐요 요거 헤어밴드 거든요 머리 이렇게 아 안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얘는 뭘로 떴냐면 이걸로 떴어요 엑시드 울 얘가 굵기별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FL 요거 얇은 실을 떴거든요 딱 한불로 요거가 완성된다고 해가지고 3.5mm 사용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진짜 한불로 이 딱 그 고리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실 딱 맞게 쓰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실 느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뜨면서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스 무늬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보그사에서 나온 책들 이게 여러 개들 중에서 이 레이스 무늬 사용하는 거 여러 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했는데 뜨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무늬가 요렇게 돼요 무늬 귀엽죠 예쁘죠 무늬 근데 이게 뜨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구멍 무늬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적당히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뜨기는 다 떴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제가 한번에 해야지 이러면서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걸 떴어요 요거는 레이스 무늬에 대한 작품이거든요 각각의 무늬에 작품을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제가 몇 가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꽈배기 무늬 교차 무늬라고 하잖아요 꽈배기 무늬에 대한 작품이었거든요 목덩이한테 입히고 싶어서 아기가 하기 좋을 사이즈로 조금 조그맣게 떴고 크리스마스 때 입히고 싶어서 요런 색깔을 골랐어요 크리스마스 때 입히면 너무 귀엽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실을 사용했냐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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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산데스 간의 프리티즈 간이라는 실으로 사용했어요 바늘은 5mm 정도 사용했고 5볼 정도 들었나 봐요 빨간색 4볼? 흰색 1볼? 이거 이렇게 쭉 끈 잡아 당겨가지고 요 목부분 이렇게 묶는 건데 귀엽더라고요 요렇게 복덩이 나중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요렇게 어깨 망토처럼 둘러주고 싶어서 요렇게 쭉 떠가는 과정인데 요 다이아 교차 무늬 하나가 있잖아요 요거를 보통 뭐 11개 정도 뜬다고 하시는데 저는 원작에 비해서 실을 좀 굵은 걸 사용해서 6개 밖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실이 조금 굵어서 그리고 애기 거라서 좀 적게 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에 진짜 귀여운 거는 요겁니다 요것도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요거 동그랗게 다듬는 거 진짜 엄청 심려를 기울여서 아직 좀 더 다듬어야겠다 근데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빨리 달아야 돼 요런 식으로 귀엽지 않아요? 그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선생님께서 요 작품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유가 배울 게 많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보그 만냐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 작품 하시면 코 줍는 거 가로에서 코 줍는 것도 있고 세로에서 코 줍는 것도 있고 요 끈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요 구멍도 계속 만들거든요 막 이런 코 줄 때 게이지에 맞춰서 코 수 계산하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라서 요거를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굉장히 귀엽고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나 평소에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드는데 기계로 만들었거든요 나 기계 처음 써보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내 이러면서 요렇게 두 개까지 만든 그런 시간이 이었습니다 올 겨울 너무 기대된다 이거 꼭 착샷을 제가 어디든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실이 조금 남아 가지고 뭐 배색 스와치 하나 만들 때 요 실을 또 이용하기도 했어요 요 스와치도 너무 예쁘죠 아직 스팀 또 하지 않았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두 개 다 이제 조끼인데 두 가지 종류의 조끼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자리 무늬 조끼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꽈배기 무늬 조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처음으로 작업한 거는 요 제자리 무늬 조끼거든요 요거 요런 요런 무늬예요 다이아모니가 콩콩콩콩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느낌의 제자리 무늬더라고요 실은 뭘 쓰냐면 얘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아란 트위드라는 실이고 5mm로 작업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얘는 올 90에 아크릴 10%고 만졌을 때 살짝 거친 느낌 있지만 세탁하면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엄청난 크롭으로 뜨고 싶었거든요 제가 자주 입는 옷 중에 그 라운드넥 조끼 제가 뜬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뜨기로 뜬 거 보라색 그거를 진짜 자주 입거든요 그거를 원피스 위에도 되게 많이 입고 티셔츠 위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입는데 그 정도 크롭 정도 길이 그래서 저는 총 기장을 45cm 정도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보구에서는 다 바텀업으로 뜨잖아요 길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탑다운은 사실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뜨세요 하면 내가 입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뜨면 되는데 바텀업은 저는 길이가 제일 조금 힘들어요 바텀업 뜰 때 길이 수정이 조금 까다로워서 길이를 진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네 뜨고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서 고무단을 이만큼 뜰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 그 보구에 나오는 옷이 다 여기 암홀이 너무 좁아서 암홀을 최대한 조금 길게 두면서 조금 변형해서 뜨고 있어요 목도 조금 조금 좁게 잡아서 뜨고 있습니다 그 보구에서는 늘 이렇게 별실로 코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코를 주워서 고무단을 떠내려가는 방식을 쓰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뜨는 이 제자리 무늬랑 꽈배기 무늬는 둘 다 그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얘가 떴을 때 편물도 되게 예뻐요 저는 이 실이 좀 예쁘더라고요 트위드가 박힌 이 실이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이제 어깨 딱 있고 고무단 코 목이랑 팔이랑 밑에 밑단 고무단만 뜨면 되는 몸판은 다 완성된 상태예요 예쁘다 예뻐요 이 트위드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콕콕 박힌 네프들 때문에 이 무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실을 잘못 골랐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또 뜨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무늬들도 예쁜 것 같아서 괜찮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다섯 볼을 샀어요 얘가 40g에 82m니까 다섯 볼이면 200g 정도잖아요 크롭 조끼는 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섯 볼을 샀고 처음에 요거를 조금 뜨면서 이제 양을 가늠해 보니까 요 정도 제가 원하는 이제 크롭 길이 45cm 정도의 크롭 정도면 요 다섯 볼로 지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스와치까지 해서 정말 바텀 오븐 뜰 때 길이를 결정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cm 뜰 건지 고무단은 몇 cm 뜰 건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cm 뜰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라서 그 저는 그 제가 그 라운드넬 조끼 떴던 그 보라색 조끼를 엄청 잘 입고 있어서 그거를 거의 표본 삼아서 떴어요 그래서 얘도 아마 그거랑 비슷하게 만족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각한 게 제가 그것도 보라색이고 얘도 보라색이잖아요 요건 조금 착각했어 요거를 좀 다른 색으로 뜰 걸 생각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보라색 조끼가 두 개 생기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뜨고 있는 게 꽈배기 꽈배기 조끼 이 색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죠? 꽈배기 조끼 보고 하실 때 제일 많이 선택하셔 제일 많이 뜨시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또 예쁘기도 했었어요 저는 좀 오버핏한 크롭으로 뜨고 싶은데 근데 얘는 조금 너무 오버핏한 거 아니고 살짝 몸에 맞는 가슴둘레 가슴 단면이 47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금 맞는 그런 스타일이고 얘는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커보이죠 가슴둘레가 얘는 조금 제가 오버핏한 크롭 조끼로 뜨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쁘죠? 색깔 진짜 예쁘다 얘는 제가 어떤 실을 쓰고 있냐면 다루마 갯모우라는 실을 쓰고 있어요 다루마 갯모우 좀 유명한 실이잖아요 배색 무늬 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약간 파란색이랑 청록색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그런 되게 매력적인 색깔이고 실은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한 텍스쳐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울퉁불퉁 이렇게 그냥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땡기면 또 이렇게 쫙 약간 신축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이 안에 공기층이 엄청 많아요 한겹으로는 4.4mm를 약간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4.5mm까지도 쓸 수 있대요 근데 저는 두겹을 사용하거든요 몇미리를 써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스와치를 내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5.5mm로 스와치를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빡빡하면 바늘을 올리려고 5.5mm를 사용했는데 안 빡빡한 거야 세탁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냥 5.5mm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 중에 요거 다른 색깔 쓰시는 분 계신데 그분은 7mm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제 편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 사람마다 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이 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실 자체가 이렇게 땡기면 얇아지고 이렇게 하면 살짝 굵어지는데 이 안에 공기층도 많아서 내가 어떤 손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실의 사용 바늘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세탁해도 크게 기모감이 많이 올라오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5.5mm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예쁘다 사실 처음에는 8볼 샀거든요 8볼 이게 꽈배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12볼로도 길이를 길게 못 뜨는 거예요 길이는 완전 크롭 정도는 아니고 한 50cm? 총 기장 50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2볼 다 쓸 것 같아요 실색이 전체적으로 되게 오묘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색깔 잘 안 사는데 이번에 또 한번 모험을 했어요 이 편물이 너무 예쁘니까 지금 완전 마음에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보그하면서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뜨는 방식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을 써보다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그냥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고착화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보그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게 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서 아! 또 느낌이 다르네 또 느낌이 새롭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보그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그로 입문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이제 대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조금 정석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그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매하게 궁금했던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그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매주 보그 영상 올리기는 지금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끝나면 마무리 영상을 하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완성해서 착샷 같은 거 한번 찍어보고 그럴게요 사실 과제긴 한데 그냥 과제로만 뜨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내가 평소에 잘 입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뜨면 좋으니까 이것도 떴을 때 제가 조금 변형해서 떴잖아요 핏이 어떤지 아니면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마지막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너무 많이 했네 또 왜 저 영상 촬영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이거 처음에 촬영 시작할 때 30분 정도 촬영해야지 했는데 벌써 1시간 20분 1시간 10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10분대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결국에 편집할 말들인데 엄청 뭔가 말을 많이 해 보그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또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중간 과정 한번 마무리 과정 한번 이렇게 영상 업로드 진행할게요 그러면 보고 관심 있었던 분들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UCK Och